안녕하세요 콩이 여러분 오늘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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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얼마전에 핑크색 라텍스 글로브를 샀거든요 제가 파란색을 자주 했었잖아요 근데 지겨워가지고 핑크색을 샀어요 너무 예쁘죠 지금은 밤이 아니라 낮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단하는 소리가 좀 많이 나요 원래는 주로 밤에 찍는데 지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낮에 찍게 됐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가 도전에 구입을 안 해서 잠시만요 테이프로 예고 옛날에 저 완전 유튜브 신입 시절에 한 구독자 천 명, 이천 명 막 이렇게 있을 때 라텍스 소리를 진짜 좋아하시는 그 뭐냐 뭐냐 외국 사시는 구독자 분이 계셨어요 그 분께서 진짜 거의 매일 라텍스 소리 들려달라고 이거 라텍스 상급 소리 들려달라고 그러시더라구요 나중에는 그 키야 직접 저한테 후원하시면서 페이팔로 후원하시면서 라텍스 상급 사가지고 찍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걸로 라텍스 상급을 사가지고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분께서 그때 라텍스 상급 이만한 거 사주셔가지고 거의 3, 4년 동안 그 라텍스 상급 쓴 거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더 잘 모으세요 정말uming 범죄가 다iders 알아요 더 잘 모으세요 이번엔 추억이 다른 placement에서 형을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예али인 다짐해 이렇게 보면 카드 의심을 보게 되는 거에요 여러분 그냥 무슨 일을 지켜봐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귤이 5천원이래요 감자도 5천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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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 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슬쩍슬쩍 스치는 소리. 썸네일. 썸네일. 썸네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겁니다. 좀béِّ게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운 고전을 놓치지 할까? 어, 이 노리도 좋다. 여러분, 아무래도 방금 바깥에 시끄러우니까 다음에 밤에 찍을 때도 오래 찍을게요 안녕